가깝 갖고 싶은 걸 아아 알고 싶은 걸 네가 나를 볼 때 넌 저희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희 안 보고 싶으셨어요?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정말요 저희가 저번에 몇 밤 때도 자꾸 언제 오나 이렇게 하고 갔었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멋있어서 짱! 이번 앨범에 저희 컨셉을 좀 많이 묶이려고 그에 대해서 공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표정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곳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단체엔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약간 크러쉬와 러블리를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크러쉬 하다가도 이런 것도 하고 무중인격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러블리 갱스터라고 그렇게 많이 오지 마세요. 키스십사! 저희 사랑해주세요. 크러쉬 하자 트루 발렌타인이라는 곡은요 발렌타인데이라는 기념일을 길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나 당당하게 구매를 하는 그런 재밌는 가사와 비트가 되게 신나죠. 그런 아주 좋은 신나는 곡입니다. 조여드릴까요? 뭔가 알죠? 이렇게 신나는 곡인데 따따따따 따따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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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촥 이게 초콜릿을 만든 이거를 만들어서 또 포장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미키링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오신 거예요. 저희 미키 미키가 컴백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또 나와주는데, 기쁘고 동시에 나와주셨다고 하셨고 저희분들도 지켜봐주세요.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할 거면 더 친해자, 이거. 클랭, 클랭, 렛츠고. 네, 빨리 했어요. 할 거면 다 같이. 그래, 어디 가. 그래, 다시 미국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웨디야. 안녕하세요. BG씨입니다. 네, BG씨입니다. 네, BG씨입니다. 여러분 이제 4명이긴 하지만, 아마 오늘 나이 합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셋이 같이 팀을 하려고 했는데, 한 명 기가 막힌 가수를 찾자, 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클랭씨께서 최고의 보컬로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오자마자 그걸 묻더라고요. 밥 먹었어? 원래 여기는 약간 어떤 거냐면, 아이돌분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거 막 손키스 날려줘요. 아, 너무 떨려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한 분을 만난 게 너무 기대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이런 건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인들이 어쩔 수 없어, 이게. 지켜준다면 또, 다시는 슬프게 안 할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우, 야, 너무 뻔했어. 네. 어우, 잘한다. 아, 너무 뻔했어. 아, 너무 뻔했어. 감동이죠. 예, 감동이죠. 예, 감동이죠. 영혼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영혼이 가장 느낌이 좋아요. 아, 너무... 정옥 같은 거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덜고 있어요, 제가. 하하하하하하하하 다리가 후달려요, 지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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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예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ners 호위 마이 마이 감사합니다. 뽀뽀. 감사합니다. 가가가가. 여러분 이거 백승욱 인사입니다. 맞죠? 네. 어때요? 맞습니다. 이어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NCT 127 마크. 장입니다. 저희가 레귤러 활동 첫 도쇼 첫방인데 저희가 티저에서 입은 영상을 티저에서 입은 의상을 오늘 입었어요. 우리 약간 회사원 느낌으로 왔어요. 저희 출근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열일해야죠. 오늘은 약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약을 안 시킬게. 일찍 가자 오늘. 아 끝나고 회식? 내가 낼게. 동작을 저희가 항상 읽고 가는 동작이 있죠. 한 분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뭐 드시겠어요? 저 커피 한잔 주세요. 사이즈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레귤러 헌. 맞아요 여러분. 레귤러. 레귤러 헌. 레귤러 일생생활. 이레귤러 그런 거 다 같이 생각하시면 힘내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미우실 때마다 저희 뮤직비디오를 봐주시면 더욱 더 재밌을 겁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몽이란 곡은 정말 저희 앨범에 꼭 필요한 스토리텔링에 꼭 필요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멋있고 퍼포먼스도 화려한 그런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이런 느낌입니다. 이름 후보라고 하는데 우리 시즌이 여름이 너무 고마워요. 생각했잖아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시즌이 짱. 이제 바로 이 화면에서 저희를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하지 말아요. 네. 인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조홀 oyun 어떤 일요일까 사실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